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퍼월댄스의 비기너 레벨이에요. 자, 태그와 리스타트는 됐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튜게더 포셔콜.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튜게더 왼발 포셔콜. 두 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라 리커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1분의 1, 턴, 포셔콜. 왼발 앞에는 코피고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크로스 쇼플. 세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라 리커버. 리버스 라큰 체어, 오른발 백랑 리커버, 포워드라 리커버. 오른발 백샤크. 라스트 섹션, 왼발 앵랑 리커버. 왼발 포셔콜. 패드 사이드 레이턴 2번 하셔서 3시 방향으로 하십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